FLYN YOUR TREASURE! 안녕하세요! TREASURE입니다!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작년에 이어 오늘도 지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휴식을 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지구는 기후변화와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틈에 여러분! 작년에 휴식이 필요한 지구를 위해 저희가 생각한 지구를 위한 행동단어 3개 뭐였죠? 바로 관심, 참여, 그리고 꾸준함이죠! 저희 이 키워드로 하나하나 싶어 볼까요? 관심! 우리 틈에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지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니다 싶은 것이 있으시면 저희를 포함해 주변에 알려주세요. 어려워 보이는 것이라도 관심을 가지다 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참여! TREASURE는 이번 미니앨범 구성품 대부분을 환경보호 소재로 구성했는데요. 재생용지, 콩기름 잉크, 환경보호 코팅, 빠르게 분해되는 플라스틱, 신안경 포장 비닐까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변화를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꾸준함! TREASURE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러분들을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꾸준히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생활 속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TREASURE는 여러분과 함께이기 때문에 지구를 더 열심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TREASURE와 지구를 지키는 일에 함께해 주실 거죠? Let's invest in our planet! TREASURE